아우 벤츠다. 국힘의 벤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똥차가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벤츠가 왔습니다. 음서정치인 이준석, 지 힘으로 뭔가 이뤄낸 적 없는 15년 백수 정치 건달, 정치 음서제의 대표적인 이준석, 학력 비리의 대표적인 이준석, 그리고 모든 불법과 편법, 불공정의 아이콘인 이준석과는 완벽히 대비되고 있는 박은식 비대위원. 국힘의 당적을 달고 광주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건 알겠지만 떨어져도 화끈하게 도전하겠다.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광주의 양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 박은식 비대위가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 출마하겠다. 떨어져도 화끈하게 하겠다.